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사람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. 화경훈 기자에게 보도입니다.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. 먼저 신청할 때부터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 일단 지원금을 받은 뒤에 정부가 마련한 계좌에 다시 기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 스스로 기부할 금액을 선택해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재난지원금용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쓰는 셈이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.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. 그러나 법을 제정하면 가능하죠. 특별히. 정부는 이렇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. 근로소득자에게는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15%를 제공하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려 근로자 생활안정이나 긴급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